이로써 에이, 푸나 날씨 뭐야? 어? 그 며칠 수납휘가 자주 지나가면서 낮 천천히 있으며 내일부터 다시 한낮의 지역이 3층 더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온천히 가볍게 하시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맑고 공기는 깨끗하지만 오전 농도와 자외선 지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 생성이 활발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세할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하겸진이었습니다.